당근, 달걀, 그리고 커피콩 어느 날 대니얼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말했다. 엄마, 저 더 이상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의 엄마가 물었다. 무슨 일이니? 그는 어머니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들이 그를 불행하게 했다. 그는 좋은 친구가 몇 명 있었으나 지금은 그들도 자기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선생님들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의 엄마는 그를 부엌으로 데리고 가셨다. 거기서 그녀는 냄비 3개의 물을 채워서 스토브에 올려놓았다. 냄비 안에 물이 끓을 때 그녀는 첫 번째 냄비에 당근을 넣었다.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마지막 냄비에는 커피콩을 넣었다. 그녀는 그에게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다. 20분 후에 그의 엄마는 그것들을 꺼내서 당근과 달걀은 접시 위에 두었고, 그리고 커피를 컵 안에 따라 두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다. 무엇이 보이니? 당근, 달걀이랑 커피 넣어. 아들이 대답했다. 그런데 이게 다 뭐죠? 엄마가 설명했다. 각각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단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르게 반응했지. 사실은 사람들이 딱 그것들과 같아. 우리 모두는 상황에 대해 다르게 반응해. 예를 들어 당근을 보자. 그것은 뜨거운 물에 강하고 딱딱한 상태로 들어갔지만 부드러워져 나왔지. 다음은 달걀이야. 그것은 연약하고 부드러웠지만 고통과 어려움은 그것을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어. 커피콩 가루는 처음에는 분리되어 있었지만 그것들은 변화하여 물과 조화를 이루었고 심지어 물도 변화시켰어. 난 각각의 변화가 그것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는 어느 쪽이니? 그녀는 아들에게 물었다. 어려움이 내 문을 두드렸을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하니? 너는 당근이니, 달걀이니, 아니면 커피콩이니? 이제 여기 당신에 대한 질문이 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뜨거운 물에 빠져 있나? 당신은 현재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지금부터 당신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당신의 삶과 심지어 당신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